저는 학생들한테 영어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영어를 많이 읽어보게 시키는 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수업에 집중하게 되고 발음을 잘 모르면 가르쳐 주기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전에 여학생한테 교과서를 읽고 해석하게 시키는데 several을 잘 읽지 못하고 계속 시시 이러고 있어요 발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시브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시브랄이 뭐냐 그러니까 오히려 태연하게 맞잖아요 시브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크게 웃은 적이 있는데 뭐 이상하거나 나쁜 학생은 아니었어요 공부를 좀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이렇게 한국어로 발음을 좀 잘 못하면 욕처럼 들릴 수도 있는 영어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거죠 이 단어를 절대로 정직하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좆 이렇게 발음해야 합니다 좆이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적다 메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다음 사전에서 한 번 발음을 확인해 보시죠 좆은 회화나 독해에서 은근히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보통 부사 다운과 함께 써서 좆다운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써내려가다라는 의미죠 영화 와일드와일드웨스트와 미드오피스에서 쓰인 예들을 한 번 보겠습니다 단어가 워낙 짧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아 영어에서 참 구분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와 타동사 플러스 부사죠. 여기서 특히 타동사 플러스 부사가 중요한데 명사가 목적어일 경우 타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도 가능하고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본 예에서 jot down a note도 가능하고 jot a note down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명사가 목적으로 올 경우 반드시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 형태만 가능합니다. 목적어가 it이라면 jot it down이라고 해야 하죠. jot down it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목적어가 it이라면 jot them down이 됩니다. 목적어 대신에 이 표현을 영어 언어민이 직접 쓰는 걸 들으면 정말 순간적으로 빵 터져요. 그런데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 사람이 웃는지 이해하지 못하죠. 한국어로는 비속어이지만 영어로는 평소에 자주 쓰는 일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혹시 회화에서 이 표현을 들으시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jot 보다 심한 한국어로 욕처럼 들리는 영어 표현들이 더 있습니다. 이 표현을 영화와 미드로 배우는 영어에야 14강에서 한번 지나가듯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한 두 개의 표현이 있는데 이건 정말 발음하기가 좀 민망해서 영화에서 실제로 쓰이는 장면들을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직접 발음하고 연습해보세요. 이 동영상이 재밌었거나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추천과 구독은 이 동영상을 계속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